다음은 문제 8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8번은 다음 그림은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개통도이다. 주어진 조건에 따라 다음 강 물음에 답하십시오. 역시 이 문제도 조건을 유념해서 보셔야 합니다. 조건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는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는 우선경보 방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선경보 방식이라고 먼저 벌써 이야기해줬고요. 세 번째 종단저항은 감직이 말단에 설치한 것으로 한다. 중요한 내용이죠?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건을 먼저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가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일단 조건을 이해하셨으면 도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에 있는 도면하고 같습니다. 유념해서 봐야 될 것은 종단저항이 말단에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보시면 계단이 여기에 15라고 되어 있고 이쪽도 15라고 되어 있는 것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각 층마다 번호들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이 번호들은 다 뭘 말합니까? 경계구역을 말합니다. 경계구역의 번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경계구역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필요하겠죠. 경계구역이 다르다는 얘기는 회로가 또 달라지는 거고 경계구역이 는다는 얘기는 또 회로도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죠. 문제 보시면 문제 1번에 이렇게 했죠. 기역부터 리을 개소에 해당되는 곳에 전성 가닥수를 쓰십시오라고 했고 최소 가닥수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기역부터 리을이라고 했는데요. 기역이 여기 있습니다. 기역, 리은, 디귿, 리을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기역부터 보겠습니다. 기역에 들어가는 배선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돼. 회로를 제일 먼저 앞에 땡기겠습니다. 회로를 회로가 몇 개가 되나요? 숫자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다고 했죠? 하나, 둘, 세 개가 되겠네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 한 회로 여기 옆에 이쪽이 한 회로 그래서 회로가 세 개가 됩니다. 회로를 뺀 나머지 자타함에서 기본적으로 발신기 세트함에서는 7가닥이 사용됩니다. 그렇죠? 7가닥에서 회로를 뺀 나머지니까요. 회로를 하나를 빼면 어떻게 되나요? 6가닥이 되겠죠? 7가닥에서 한 가닥 빼면 6가닥이 됩니다. 그렇죠? 자, 안 봐도 알겠는데요. 여기 한 번 글에 적어봅시다. 응답 전하 공통 그렇죠? 그 다음에 표시등 그렇죠? 그 다음에 경종 표시등과 경종의 공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그럼 몇 가닥이 되니까? 3, 4, 5, 6, 7, 8, 9가닥이 되네요. 9가닥이요. 9가닥부터 우리가 시작한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숫자를 잘못 봤네요, 제가. 여기 하나 더 있네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요. 여기가 회로가 4개가 되네요. 그렇죠? 뚜껑을 쳐보겠습니다. 여기 여기는 15번이라고 했고요. 여기는 14번이 있고 여기는 13번 여기는 12번이네요. 회로 4개의 응답, 전하, 공통 표시등, 경종 표시등과 경종이 공통 해가지고 몇 가닥입니까? 여기 7, 8, 9, 10가닥입니다. 10가닥부터 시작합니다. 기역에는 이런 배선이 이렇게 10가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벌써 13가닥이라고 알려줬네요. 그 다음에 니은 보겠습니다. 여기 회로부터 볼게요. 회로가 몇 개입니까? 회로를 다 세보이는데 여기까지 4개였고요. 여기 보면 5개 6개 7개 8개가 되겠네요. 회로가 8개입니다. 그렇죠? 응답이 있겠고요. 전하이 있겠고 공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을 잘 보시면 회로가 지금 8개예요. 회로가 8개면 공통이 보통 7회로까지가 하나의 공통선을 쓰는데 넘어갔기 때문에 공통선이 어떻게 되나요? 추가로 하나가 더 돼서 공통이 2개가 되네요. 그 다음에 표시등 그 다음에 경종인데요. 경종은 지금 우선경보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우선경보 방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층마다 계속 하나씩 더 늘어나죠. 여기서는 맨 꼭대기층이 없기 때문에 하나지만 여기 2개 3개가 되겠네요. 경종이 3개 그 다음에 표시등과 경종의 공통 하나 표시 하나니까요. 빼고요. 그러면 몇 가닥이 됩니까? 8가닥 9, 10가닥 12가닥 13가닥 16, 17가닥이 되네요. 그 다음에 디귿 부분을 보겠습니다. 디귿 부분 이쪽으로 좀 끌고 가서 보겠습니다. 회로는 몇 개가 되나요? 여기까지 8개였습니다. 9개 10개 10개네요. 그렇죠? 10개 응답이 있고요. 전화가 있고 공통이 2개였습니다. 그렇죠? 표시등이 있고 경종이 3개에서 이쪽 한 칸 더 내려왔죠? 4개가 되네요. 표시등과 경종의 공통 이렇게 됩니다. 10개 12, 14개 15, 19 20개인가요? 저도 찾아봐야 됩니다. 몇 개인지 디귿 부분을 보시면 20개만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리을 보겠습니다. 리을 이쪽으로 가서 회로가 몇 개입니까? 여기까지 10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있네요. 이렇게 11 여기 12개 12개 응답이 있겠고요. 전화 그대로 오고요. 공통도 특별히 변화 없이 계속 내려옵니다. 표시등 경종은요? 한 칸 더 내려왔으니까 5개가 되겠네요. 표시등과 경종의 공통 자, 몇 개입니까? 12 13 14 16 17 22 23인가요? 예 23가닥 23가닥 리을 리을 포함됩니다. 자, 여기 미음도 있습니다. 미음도 여기 있네요. 자, 하는 김에 다 해봅시다. 자, 회로 몇 개입니까? 자, 여기는 수신기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12개였고요. 여기 보면 13개 14개 그 다음에 또 밑에 층 14개 15개네요. 회로가 15개입니다. 그 다음에 응답 전화 공통은요? 자, 공통을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왜요? 지금까지 2개였습니다. 여기서 8개가 되면서 공통이 늘어났죠? 또 7회로가 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7회로 넘어가면 14개까지죠? 14개 넘어가면 공통은 하나가 더 추가돼서 3개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표시등 경종은요? 경종은 전체 경종이죠? 자, 그러면 경종이 몇 개입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네요. 그 다음에 표시등과 경종의 공통 자, 이거 몇 개입니까? 열다선, 열여선, 열이고 스물이네요. 스물하나, 스물여덟, 스물아홉인가요? 예, 스물아홉 가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내용들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도 도면을 연습장에 그려보시고 이렇게 배선을 다 찾는 연습들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배선을 다 찾아낼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미음. 미음의 최소 전성 가닥수에 대한 상세 내용을 쓰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미음에 대한 내용은 여기 있네요. 그렇죠? 여기 회로 15개 응답, 전하, 공통 3개, 표시등, 경종 7개, 그 다음에 표시등과 경종, 공통 하나, 전체 29가닥입니다. 3번 문제 비읍 괴소의 최소 전성 가닥수는 몇 가닥입니까? 비읍 찾아야 되네요. 비읍 여기 있네요. 비읍이 비읍 그런데 비읍을 잘 보시면 여기 계단에 있는 연기 감직입니다. 15번 그런데 15번하고 여기 15번 아까 제가 처음 문제 들어가자마자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기 15번하고 여기 15번 같은 회로라는 이야기죠? 같은 회로입니다. 감직이가 말단에 있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 있겠네요. 왜요? 수신기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들어갔다가 두 가닥 들어가서 다시 나왔겠죠? 어디를 향해서? 이쪽을 향해서 갔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단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선 몇 개예요? 네 가닥이 되겠네요. 그렇죠? 만일에 여기가 회로와 여기가 다르다 그러면 여기가 16번이었다 그러면 여기는 여기서 말단이 됐을 겁니다. 종단저항도 처리했겠고 그런데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요. 같은 회로입니다. 지금 같은 회로이기 때문에 배선이 두 가닥이 들어갔다 다시 두 가닥이 올라오는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가닥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비읍에 전선수는 네 가닥이 되는 것입니다. 4번 시옷의 의미를 상세하게 설명하십시오. 이겁니다. 그렇죠? 네 이거 이거의 의미를 하라고 그러네요. 경계구역이죠. 경계구역 15번이라는 얘기입니다. 경계구역 15번 계단을 말하는 의미입니다. 계단을 말하고 있는 경계구역 15번이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5번 이융의 감지기는 어떤 종류의 감지기인지 그 명칭을 쓰십시오. 이융의 감지기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감지기입니까? 정우식 감지기죠. 정우식 스포트형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중요한 게 방수형이라는 걸 꼭 써주세요. 방수형이라는 거 6번 문제 본 도면의 설비에 대한 전체 회로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전체 회로수는 수신기 쪽에 들어가는 거 보면 알죠? 몇 개 회로 했습니까? 15개 15개 회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다 풀어봤는데요. 이렇게 문제 푸실 때 먼저 회로들을 다 이해를 하시게 되면 문제 풀어가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차근차근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기재해 보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 문제였죠? 우리가 다 풀어봤고요. 답란을 보시면 여기 회로가 수신기 앞에 있는 회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4가닥이었고요. 여기는 계단에 있는 감직이었죠? 그다음에 15 이거를 의미하는 거는 경계구역 번호가 15인 계단을 의미하는 거고요. 방수형 그다음에 6번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봤고요. 여러분도 동일한 문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잘 기억하고 계신다면 다음 문제 풀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죠. 이렇게 표시하는 것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답란을 할 때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해가지고 답안지를 제출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체 내용은 다 파악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기재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념해야 될 게 이런 거죠. 경종선 늘어나는 거 그다음에 회로 공통선이 맨 끝에 3개까지 올라갔죠. 회로가 15개가 되면서 공통선이 3개가 됐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